어 4핑이다 아 4핑이냐 왜? 평소에 5핑이었는데 아 뭐야 야 죽었냐? 아 이거 왜 캐릭터 해? 야 이걸 지네 야 이거 안 눌렀데? 아 왜 이렇게 가 벽을? 왜 이렇게 없네 우와 에? 에? 너무 잘 피해져 아 너무 잘 피해져 저 어떻게 피한거지? 아무것도 안한거 같은데 엄마야 엄마야 아 나이스 상대가 개긴다거나 하면 좀 맞을때가 많고 우와 피했다 떴으면 좋겠다 뜨는건 욕심이겠지 아 대쉬 아 순간 렉걸렀어 방금 아 순간 렉걸렀어 아 순간 렉걸렀어 아이고 한방을 걸으셨네 아 왜 같이 맞아 어 5연승? 한번만 이기면 되네 한번만 이기면 되네 한번만 이기면 돼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이카리님 무리하지마시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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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카리님 홈보다 안전하게 치시고요 이카리님 나이스 이카리님 가나요? 이카린이 5연승 가나요? 5연승이에요? 4연승인데 잠시만요 야 뭐야 아 잠깐만 너무 충격적으로 쌉 쏘냈네 이렇게 된다고? 그건 안돼 난 당연히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파크로 저건 아니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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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무서워 아야 제발 아 무서워 양발 눌렀는데 아 양발 눌렀는데 나갔으면 이긴건데 안 나갔어 양발이 자 어우 다행이다 야 깨져 어우 카운트 나네 이게 아 깨는게 나빠 아 완전 자기 정말 심해낸다 와 촛봉 안갑다 크흐 오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오오 와 저기서 안쓰고 흘릴 생각을 했네 지렸다 줄지 없다 아 자꾸 타이밍이 꼬이네 오포에 더 가담았네 아이고 와 잘한다 와 잠깐만 워퍼 너무 매직인데 안지기로 피한거야 지금 아 뭐야 아 뱅 치다 아 뱅 치다가 왔어 내가 폭탄받겠는데 몰라요 와 원탭타이에 포킥이란 아 5연승만 하면 되니까 에디로 하면 되는건가 잠깐만 안심하지마 와 어퍼 장인 에디로 오연스 와 나 한 번 썼는데 와 개 잘 때렸다 아 뭐야 왜 따라와 끝났다 생각하고 쓴건데 와 지린다 아이고 아 저 역해리크를 못 이기겠다 에이 이래되냐 뭐야 이거 아니 뭐야 털렛잖아 아 아까 이거 암 화이팅 어퍼 조심해야 돼요 가다가 어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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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 막았잖아 아 뭐야 어 어 무서워 어 와 피해졌어 와 역시 역해리 어 맞아요 가자도 먹어야돼요 돈 매고 한거기 때문에 먹어야돼요 하지만 이겨보자 화이팅 으응 끝나지 않았어 어어 아 레이저 치고 안나간다 저거 저 톱사이에 아 나갔어도 막했겠지 뭐야 이건 왜 피해져 아 아 씨 왜 맞아 펭 쳐서 피했는데 어 헉 헉 헉 헉 헉 헉 헉 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또 알리사가 마이너스인데 때릴 만한 프레임이 없어요 나와 덮어 덮어 우와 뭐야 커지도 안되네 아 안돼 어퍼 진짜 미치겠다 내가 먼저 눌렀었어야 되는데 정말 아시네 뭐야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으흑 이거 주체를 못해갖고 어 뭐야 원투가 지냐? 아이고 아이고 와 병 아니다 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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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잘 흔졌다 반응 진짜 잘했다 그쵸? 반응 잘했다 야 이 병사기야 데미지 콤보잖아 충격과 공포네 이런 뭐드랴 1시간이면 5연승 가능하겠죠 당연히 화제야 1시간이야 와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리액션이 이것도 끝나고 일단 해드릴게요 상대가 너무 잘해가지고 잠시만요 가세야 1시간이라니 야 살다 살다 이런 현명의 은인도 많나 vue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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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뭐 처음봐요 어? 얘 안맞나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낚였다 오늘 밖에 없어요 가지랄시간이 내가 보는데 오늘 밖에 없어 낚시조심 낚시조심 엎퍼조심 제 자리 좀 엎퍼조심 엎어 나온다 엎어 나온다 뽑고싶을건데 어? 왜맞아? 아이씨 아 기다렸다 우와 아 두 번 연속 처음 썼거든요 데스하면서 깨났나보네 망고 아 아 안돼 안돼 뭐야 오 오 운 좋다 이거 진짜 운 좋다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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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크 뭐야 파크가 안되갔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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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이래 아 죄송해요 이거 아니잖아 아 아 뭐 때릴 생각 안에 rig 오우 우와 파크 쟤때? 형은 뜯을 생각했잖아 조금 받아줘 볼까 오쿠 나올까? 와 또 때릴 생각해 오 안되네 와 진짜 장렬하게 죽네 아 거리때문에 안됐구나 뭐야 이런 이 캐릭터가 너무 세요 생각을 줄여야 돼 오우 위험했다 아우 장렬 놀랐다 아우 장렬 놀랐다 아우 장렬 놀랐다 아우 무서워 아우 무서워 오 앉았다 나이스 또 앉았다 아 오케 아우 진짜 너무 쎈데 안끼가 너무 겁나네 와 게임 터졌어요 어 칼한테 맞으니까 아니 저 칼이 너무 그게 없어 이게 저기 뭐라 그래 리스크가 없어 아우 아 왜그래 기회 다 이게 마지막 기회 이게 마지막 기회 아니 앉아 하지마 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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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으 앉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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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흠 아 나 앉았냐? 아 들어간 거구나 아 왜 맞아? 왜 저래? 왜 안 맞냐? 짠발만 쓰고 있지 와 진짜 개개 생각만 하고 있어 왜 맞아? 피했잖아 어우 행치면 맞는구나 저게 뭐야 이거 왜 피해져 아 왜 앉았냐? 아 3탄 상관 아니야 에이런 뭐야 짠발도 안 나와 아 왜 진짜 안 나와 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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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잖아 아 진짜 이건 아니잖아 아 왜 파크가 씹힐까 아 앉을 것 같아서 쓴 건데 닿지도 않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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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ura 우악 어 chapters 제목 내일 생각해 둬야 아이고 da 으하 으아 으흐어 이게 피해집니다 와 역시 이렇게 잘 나와 룰렛 사기라니까요 진짜로 확률이 2파인데 개살나온다고 이카리의 한정판 아이템 B프로가 낮은 수치가 아니야 여러분들 절대로 1-1 B-1 맞지? 맞아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잖아 뭔데? 난 초풍했는데 또 삑살났네 상단에 P 달려있는거 신기하다 저걸 으아아아 또 온다 또 온다 도망쳐 도망쳐 역전은 이거밖에 없어 역전은 안 되네 아 억울하다 미쳤다 미쳤다 아 진짜 개미쳤다 오오오오 개미쳤다고요 이거 어 1라인에 거든요 양심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흠 이렇게 보내고 이게 안 된다고? 아 이게 나도 몇방이다 흠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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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흡 5, 6, 6, 5, 3, 4. 5, 6, 4. 3, 4. 5, 6, 7, 1. 4, 5. 5, 6, 7, 7. 4, 5, 6. 5, 6, 8. 5, 6, 7. 6, 7. 6, 8. 6, 9. 힐링이 마지막이야? 와 야 이게 아 힘들어 한 번씩 힐이 좀 나네 괜찮네 괜찮네 아 너무 아파 이야 타이밍 좋았구요 네 다 모릅니다 아 씨 어떡하지? 다행이다 와 개다행이다 메이자 써도 누우니까 안 맞을 것 같아 와우 기회 기회 아 이게 구 딜이 없어? 아 한 대 맞았다 아 무서워 아이고 어어 아 내가 쉬는 날인데 본사를 한 번 들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피해지냐? 아 뭐야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상황 여캐들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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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바지 가드는 좀 되라 어 아니 가드는 좀 되주세요 아니 저거리에서 왜 훼쳐지냐고 이건 아니거든 아 아 아 아 왜이래 진짜 빅사리 왜이래 이게 너무 나 아 아 아 진짜 에바다 나이스 어 뭐야 바로 강독도 너무 신기하네 아 으흐흐흐흥 크으흐흖 으허헣 와 이거 아놀네 아 실수 아 안돼 안돼 이거 앉아버렸다. 앉아버렸어. 아 렉걸려. 와 생각. 아 여기서 축이 틀어지냐. 온도 안 좋지. 아 풀한데? 아 씨. 아 뭐야. 아 초풍이 나왔으면. 아유 씨. 왜이러냐. 지를 것 같은데. 아 개달아. 어어어. 저거 칩 아니었나? 아 재킹 수압이. 아 누나. 아. 아 아유 이주사님. 아 아 아 유. 아 아 아유 이주사님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